자 그러면은 순간 튕겨갖고 뭔가 굶작굶작굶작 됐긴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녹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합시다 아니야 그니까 엑스스플릿이 튕겼어요 이거는 갑자기 뭐 돼도 않는 승리지 뭐지 뭐가 일어난거지 몰라 다 잡아먹어라 넌 부모로 뜨거라 다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라 달려두지 마라 달려두지 마라 달려두지 마라 다 잡아먹어먹어라 주가 달려두지 마라 달려두지 마라 주가 달려두지 마라 달려두지 마라 다 잡아먹는 건가 달려두지 마라 대기 전국도 대기 여기서 쫓지마라 장군님 직접 나서신다 타자 진군하라 왕 황제가 직접 나선단다 정말 말 그대로 수령동지야 왕이다 왕 킹 왕의 부대다 이게 다 병험치덩어리라지 옥당 잡아먹어라 이따 우 이섭 은 이 야 사냥이네 사냥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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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녹화를 제대로 켰나 녹본을... 녹본제도란 터지면 저번에 녹화제도란 터지면 게임 던졌다 이제 폭파시킬뻔 했다 됐어 오케이 자 갑시다 가자 옥당 죽여라 엔천에 오는 말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옛날 엔 회장님 아니신가 어서오시기나 정말 잘 찾아오셨구만 어서오십시오 죽여라 죽여 잔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디를 요번에 새로팠어요 네 새로팠습니다 빨리 죽여라 아이디가 이제 제 명의가 아니여갖고 이제 제 명의로 다시팠습니다 빨리 죽여라 야 완벽한 적용 아무 따위 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가 충격해 한놈도 살리지마 오늘 전마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건방진 죽음 놈들 이야 잘 잡는다 완벽하군 아직 하나 남았다 잡아라 한놈 남았군 어이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샷 다 잡았나 야 아직 뒤에 사람이 남았단다 와놈 그렇지 저긴 몽땅 사라졌다 왕께서 승진하셨군 이건 뭐 방법이 없구만 황제께서 저 어머니야 승진하시겠다는데 누가 맞겠나 여러분 방법이 없군 됐고요 점령은 네가 맞고 그럼 대충 통일이 끝난 것 같다 그럼 대충 통일이 끝난 것 같다 멋있다 이야 얼마나 넓은 돌판가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야 야 저놈 잡아 집어넣어 너 영창 좋아 영창에 집어넣었다 계속해보지 달려 이쁘지 약속 거짓 공유 병롬을 우려나 어차피 목적지 각자 멈추 다시 잠시 안 목적지 오 지금로 야 우리 뭐 해상 봉쇄력 떨어졌나 왜 뭐냐 마이너스 만 6천원인데 겨울되면 전 나라와 종전한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또 싸워야지 겨울에 싸워야지 우리의 방첩단이 내부조구에 습소미든 스파이들을 몽땅 쓸어내고 있다 야 일본은 아직 통일이 안됐네 도쿠가와로 통일되려나 요번에 지금 다테하고 도쿠가하고 오우 다케타 가문 멸망했네 아닌가 저거 다케타 가문인가 영상이 멈춘다리 그건 무슨소리지 영상이 멈춘다리 그게 무슨소린가 우리와 함께하라 보물 누워 악 시마지 가봅가 지금 저게 뭔 상황이지? 한 번 보자. 어 저게 지금 일본에 무슨 상황이지? 와 다테 가문이 다 쓸고 댕긴다. 농담이 아니라 다테가 다 쓸고 댕기는데? 어 도쿠가오하고 다테 가문이 지금 다 쓸고 댕겨. 다케타가 한 번 멸망했나본데? 최강의 기병대? 마키가 한 번 좀 있고. 어휴 이거 빡신네. 아니야 60프레임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따라서 좀 멈춘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내 책임이 아니야. 보고 있는 기기가 구식이거나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테야. 왜냐하면 60프레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지금 60프레임으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이거 몇 명 있냐? 뭐야 이거? 야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옷 자체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하라. 우리와 함께하라. 잘 생각했어. 군대 반파. 흩어진 군대는 우리와 함께하리. 우리가 왜 전쟁치면 양반과 함께 보내는데. 이 양반들이 양반의 귀혐이 아직까지 모르는구만. 양반 한대는 약 한 3개 사단과 비등하다. 이래서 양반이 중요한 거야. 함께하라. 아 그래요? 군대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죽을 거임? 야 근데 생각보다 겨울이 쉽게 안 오네. 나쁘지 않아요? 뭐야 이거 명조야? 명나라네. 여기에 왜 군사가 하나도 없지? 아 다 위에 올라갔구나. 일단은 너희들은 밑으로 내려와. 아 우리가 지금 인수합병 하고 있구나. 함께하라. 오 버텼어. 나쁘지 않습니다. 암살 시작. 저놈을 죽여라. 양간첩이요.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국 패고 있어요. 좋은 암살이다. 좋아. 양간첩. 멋져 멋져. 저 놈을 죽여라. 저 놈을 살려두지 마라. 독국물인걸 버린. 칼이야 독국물이야. 독국물이구만. 독소 태워. 방사능을 태워버려. 푸틴의 아주 훌륭한 홍차 되시겠습니다. 꿀떡꿀떡. 꿀떡꿀떡. 음. 방사능 마시아. 미미. 오. 오. 오오옹 폴로렬 210이다 우리에 말은 항상 옳다 이야 멋있어 암살말렙이다 이분은 암살 그랜드 마스터다 걸리면 적이 찢겨나간다 내가 암살 그랜드 마스터 되시겠다 자리는 말이야 말이 너무 많아 인수합병 개꿀 여유에 뭐가 있지 않겠나 아 저 여유에 있나 본데 애들도 반파대가 더이상 뭐 움직일 수 있는게 없을건데 오케이 후방지원군 날라왔다 드디어 자랑스러운 조선의 기마병들이 드디어 오셨구만 애들은 본토에서 이까지 뛰어왔습니다 기마병이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 본토에서 이까지 뛰어왔어요 말타고 애들 부른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근데 드디어 오셨구만 가자 눈 뜨거고 뭐냐 코베이든 눈 감고 코베이든 코베이든 열나 아픕니다 피철철 나구요 예 훌륭합니다 마이너스 2300원 얼마 안되네 얼마 안되는구만 좋아 저게 맛있는것들 천지다 다 물어 뜯어라 다 먹어 치우는거다 토타로 천...뭐냐... 동아시야? 아 꿀이죠 개꿀이죠 개꿀 정말 정말 그게 나온다면 저에게는 정말 개꿀이죠 하나 둘 셋 몇 명이 필요한가 보자 두 명이 필요하다 그거들 중에 저희 둘 들어가 근무해 아니다 내가 세면까지 줄게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왕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란 아주 멈출데가 안됐다고 하셨다 우리 비경대에서 전쟁이 끝나는것은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은 스놉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는것이다 그전까지 끝난것이 아니다 전쟁은 다 똑같은것은 동아시야 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뭔소리입니까 항복은 족국수들을 먹어야 항복하는거라고 아 우리 벌써 베이직 먹었는데 내가 말을 하셨음 어머니야 비회님께서 말씀하시네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우리 편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다 물론 이것은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통수권자 다 포함해서 말이야 더이상 싸울사가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끝까지 싸우리라 받아들일 수 없음 그럼 죽어라 우리의 진격은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선은 일본인과 다르게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왜냐 당장 일시켜갖고 뭐냐 일할 일꾼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죽여 일시키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배도 안는 야 이 친구 빠르네 축지법 쓰시네 그 본대하고 한번 싸워보시든지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건 뭐니 맞을래요 뭐야 이거 말이야 코끼리야 왜 물어봤냐 에이이 loneliness 아 생애 위 아 ática 안 Defense 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왕의 부대다 아니야 저기 뭐든 관계없어 이 부대가 깨지면 조선은 끝장이다 이 부대는 깨져서도 안되고 깨질수도 없는 부대야 조선의 최강의 자존심이다 이 부대는 설사 적이 코끼리를 끌고 왔다 한들 때려 부서야 되는 그런 부대다 유미 사무라이 우리의 비행복에 가장 긍지 높은 전사들이다 고장 많은 놈들이지 말이네 기마네 기마 기마구만 뭐 어우 말 기마병답게 자랑스럽게 정면으로 오시는구만 이렇게 멋진 남자들 좋아해요 응 그리고 말이야 응 잘가 응 전마들 기마가 뭔데 야들 보소 어어어 A15들 안되겠구만 다 잡아죽여 지들 또 군기병이다 이거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다 쓸어버려 쏘아 빠밤빰 빠밤 누가 화를 잘 써면은 무슨 갑사보다 잘 서니 불태워버려 쏘아 저것을 불바사로 만들어라 죽여라 감상사격 중단 아구리 맞을 위험이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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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명 죽었네요 잘 죽지도 않아 38명도 솔직히 많다 왜 강크리안 왕의 부대인가 왕의 부대인가 이 부대가 쉽게 죽은다며 왕의 부대가 아니겠지 이 부대가 쉽게 죽은다며 왕의 부대가 아니겠지 좋아 친구 우리의 손을 한 번 더 잡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편안해질거야 우리와 함께하라 집단 대신 이거보다 무서운게 없이 야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될 때가 가장 좋은거라고 가끔 돈으로 해결 안될 때가 있어서 무지지 죽여 돌암받으면 죽는거야 자 이거는 뭐 그냥 놔두시고 무차 항복하실거니까 가장 심각할때는 돈으로 해결이 안될 때야 아 위치 잘못했다 야 잘못왔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겨울 똑같은데구나 뻘짓했네 야 진짜 엄청난 뻘짓을 하는데 여기에 마을있는줄 알고 왔는데 항구밖에 없어 뭐야 이게 웃기지